꽃에서 너를 배웠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워 꽃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워 아름답다 우리 엄마 아름답다 나의 아내도 아름답다 지크린이 되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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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아름답다 주의 십자가를 발견해 아름답다 주의 사랑을 걸어갈 때 아름답다 아름답다 꽃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꽃이 보여주고 싶던 아들은 영상을 찍었었네 그런데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는 꽃보다 아들을 좋아해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는 내 마음을 알려주네 그대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답다 아름다워 예배하는 사람이 될래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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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사.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교회에 울고만 있었을 때, 주는 옆자리에서 위로하시는 어둡고 어둠 터널들을 지나, 여행의 트라우마 속에서. 주는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시네, 주는 위로하시네, 남은 자들을 위해, 언젠가 만날 그날에, 우린 함께의 길에. 천국은 잊고, 우리는 안아주고, 자랑스러웠다고, 그렇게 속삭이네. 나의 힘이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그를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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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아빠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저 하루 종일 울고 있었는데 그저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어 이 하루의 끝에 내가 자유케 될까 내가 자유케 될까 그렇게 마음 졸이고 싶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하나를 붙잡네 주는 나를 자유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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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네 오 주가 너를 자유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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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네 주는 너를 자유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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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네 오 주는 너를 주는 너를 축복 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어떡해 오늘 오셔서 제일 많이 오셨어요 아이고 어떡해 사랑합니다 아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합니다 이기는 자 걷은 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다짐했고 결심했고 그것은 기도가 되고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루어주셔서 나의 하나님은 내 것을 비우고 공간을 들였을 때 그때야 일하시네 주는 채우시고 나는 풀어내네 나는 그저 흘려보내는 것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오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하하하하 아주 많이 지는 이가 파주는 눈물은 쉽게 마르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더운 밤 시원한 물을 주는 사람이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어려운 일을 주일로 정할 만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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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안오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안오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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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랑 are you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주머니에 돈도 없을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하나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지났네 나에게 실망하고 나도 넘어져도 주는 나를 항상 지키시네 어떤 깎궁이 와도 이젠 알게 되리라 오주는 내게 상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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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내고 이거 허준아 뭐해? 본자 뭐해? 내가 내 고백도 돼 내 고백도 돼 내 고백도 돼 내가 고백도 돼 오오오오 예아님 오늘 말씀이 글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로 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참 좋았더라 사랑 사랑 아끼려 하지 마세요 정답은 그죠 사랑 사랑 물건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참 좋았더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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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